으 으 뭐 씨발 어야야야 생기게 너무 좀 그래도 오른쪽으로 가 왼쪽에서는 거의 아무래도 없었네요. 갇혀있네. 어, 안 만들었구나. 네시. 네시, 네시. 총 두, 총 세 분까지 쓸 수 있구나. 당신이 조르간 박사인가? 생긴 게 좀 이상한데. 이럴 수가. 알았어, 복귀해야지. 어디로. 보임? 이제는 점프가 됩니다. 어, 얘는. 그대만 맞아 죽고. 심지어 한 명 죽일 때마다 공격력이 상승하네.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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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등급, C등급이네. 저 빛은 뭐지? 아까 전에 왼쪽엔 별 볼일 없다면서. 이건 설마 어린아이? 아, 이거 그 게임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여자. 조금만한 애 아니야. 우와, 야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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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, 이, 이거 뭐냐? 어, 이 사람이었구만. 어, 이 사람이었구만. 네, 다섯. 어, 이 사람이었구만. 아, 이 사람이었구만. 거짓말 석배가 없던 전국은? 서쪽엔 아인. 야. 어, 일어났는데. 아이의 이름은 아이야? 야 야 왜 이렇게 이거 보는게 좀 왜 이렇게 좀 그 뭐냐 좀 기계하냐 와 나 이거 지금 써니 광고 보는 느낌이야 좀 그 뭐냐 뭔가 불쾌감이드냐 왜 와 스킵 쫓았는데 미쳤다 스킵 안되면 끈다? 나 딱 10초만 참는다 10 9 8 7 6 5 4 3 2 뭐야 이 새끼 생긴게 어? 이 새끼 이거 아 나 왜 올 그래도 못하겠냐고